쪼글쪼글 따 따 따 따 꽃의 봄붓 따 따 따 따 맘에 들게 너 다시 조립할 거야 앨베엑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F.O.S가 정규 앨범 피너큐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. 네 오랜만에 활동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 그럼 이번 주 KBS ETV 토요일 프로그램 함께 봅시다! 와! 제가 소개해드린 KBS ETV 프로그램 어떠셨나요? FX와 함께 KBS ETV 프로그램과 함께 Have a nice day! 안녕!